1학년 땐 뭐 해야 되지? 뭐? 당연히 인간관계 먼저지 결함이 문제다, 너는 말 모르냐? 아 참, 새내기 때만큼 장학금 받기 쉬울 때가 어딨다고 열심히 해서 장학금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?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스펙이야, 스펙 동아리 활동도 하고, 대활동도 하고 그렇게 1년 엄청망쳐 보낼 거야? 아! 대학에 왔으면 축제 진란도 해보고, 대푸도 해보고 남도 한번 쫙 돌려보고 그래 봐야 봐, 안 안아 대학생은 아이가! 대학생은 아닌지 아이가 이 모든 걸 한대방송국에서 H.UBS H.UBS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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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